안녕하세요. 이온진입니다. 여러분, 6평 대비 라이브 모의고사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라이브로 여러분의 TMI 모의고사를 푸시면 돼요. PDF로 푸셔도 되고, 출력해서 푸셔도 됩니다. 라이브로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라이브로 댓글 질문하시고 그러면 이제 6평 대비 라이브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진행하는 그런 기획이에요. 저희 근데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프리 테스트를 통과해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문항이고요. 제한시간 5분이고요. 제가 또 출제한 미니 테스트들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맞으셔야 5개 중에서 3개 이상 맞아야 패스입니다. 그래야 라이브 모의고사 응시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 사전 커트라인으로 하려다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3점 커트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 다음에 5월 26일 라이브 모의고사 밤 9시 45분입니다. 고난도 보장합니다. 제가 냈거든요. 제가 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두 질문입니다. 비문학 1탑, 압도적 1타 제가 직접 출제한 라이브 모의고사예요. 제한시간 15분이고요. 라이브 해설 강의 할 거예요. 그래서 9시 45분에 한 이유가 뭐냐. 15분 후에 10시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댓글 질문해 주시고요.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 자세한 내용 잘 몰라요.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해설 강의 열심히 할게요. 근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가스터디가 알아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메가스터디 학습지원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6일 라이브 모의고사에서 우리 뵙도록 할게요. 인생을 건 시험에서 투머치는 없습니다. 바람직한 어려움, 이연준과 함께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프리테스트에서 또 라이브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